10년 전 교회에서 자신감이 넣은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해석을... 일단 그... 운동을 그냥 꾸준히 좀 요즘 했었는데 그냥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제가 벗을 거라고 약간 팬분들도 약간 상상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그냥 스물일곱 살이고 이제 지금 침이다 지금이다 남기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속옷을 주목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그 밴드의 짜이체인이라고 저기서